인기 가수 겸 배우 장나라가 최근 6살 연하에 사랑하는 남편과의 로맨스 스토리를 공개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제 모든 이목은 그의 남편 장하철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의 직업, 나이, 외모, 개인 배경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장나라와 장하철의 우아하고 매혹적인 만남은 시대를 초월한 사랑의 진술을 담아내며 관객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지난해 방송된 tv엔 유퀴즈 온 더 블로그의 해피엔딩 특집에서 장나라는 자신의 결혼과 관련된 첫 만남의 이야기를 매혹적으로 풀어내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그 결과 남편의 직업과 나이, 용모 등 그의 전반적인 모습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매력에 매료되었다. 장나라의 배우자는 촬영감독으로 장나라보다 6살 연하여 두 사람의 전고 예술적인 파트너십이 눈에 띈다. 그녀는 2022년 6월 sbs 드라마 vip에서 촬영감독인 남편을 처음 만나 창의적인 파트너십을 맺었고 그 순간을 아름답게 회상하며 첫 만남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그의 시선의 깊이에 매료되어 대화에 참여하게 되었고 처음 만남에서의 어려움을 회상하며 그의 긍정적인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장나라는 남편의 뛰어난 능력과 연기에 감탄을 표하며 촬영 내내 그의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 점을 강조했다. 장나라의 남편 정하철의 신분과 나이, 매모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장나라에 따르면 존경받는 감독 정하철은 1987년에 태어나 올해 37세이다. 그는 1981년생인 장나라보다 6살 연하로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화제가 되고 있다. 장나라는 2023년 9월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파트너에게 찍혔어요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 속에서 장나라는 세련된 레스토랑에서 여유로움을 발산하며 장난기 넘치는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거울에 비친 남편의 모습은 장나라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남편의 신비롭고 매력적인 자태는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배우 김미겸은 두 사람의 닮은 꼴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하철은 뛰어난 외모로도 유명하다. 또한 VIP 대본 리딩 현장에서 포착된 매혹적인 사진 속 그의 존재감은 보는 이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다. 인기 배우 장나라가 정하철 감독과의 결혼을 우아하게 발표하며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장나라는 2년간의 열애 끝에 영화계에서 주목받는 후배와 약혼했다고 진심 어린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제 많은 이들의 궁금증은 신혼부부가 자녀를 가지게 될지에 대한 것이다. 그녀는 빛나는 미소와 진실한 태도 그리고 자신의 기술에 대한 열정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현재 부부는 자녀 계획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고 정하철 감독의 사생활이나 재산 등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 없다. 그런 가운데 장나라는 tv 조선 프로덕션 마이 해피엔드에서 스크린을 빛내고 있다. 이번 작품은 고백 부부에서 호흡을 맞췄던 손우중과의 두 번째 재회로 온라인 관객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다.